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삼겹 15인분하고 항정 5인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너무 초반부터 달리시네. 저희는 그러면 받고! 삼겹살 10, 항정 10, 목살 2인분 추가해서 22인분. 콜! 아... 오케이. 그 혹시 남기시면... 남...무슨... 그게 무슨 뜻이에요? 저희는 남긴다는 걸 잘 몰라서... 남긴다는 단어를 모르신대. 자주 남기시는가 봐요. 아니요? 저도 몰라요. 제 별명이 설거지거든요. 음식을 다 설거지해서요. 이야, 뭡니까, 뭡니까? 퍼포먼스! 탑으로 본다, 탑으로도! 이거 군용삽 아니야? 군용삽? 2대 once saying this! 양분도 선수들 모두 준비가 되셨습니까? 지금부터 맞자! 접 Inner 35분! 이야, 파이팅! 시작합니다! 잘 부girlкивstra.. 맛있다! 우와, 멋있죠? 진짜 같다. 이게 방금 아니야. 어, 어, 말씀드릴 수가. 스킬 쓰고 있습니다, 스킬. 말리, 말리. 말리니까, 말리 썼어? 삼겹꼬치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삼겹꼬치. 길지? 죽을 나오네요. 어머. 그리고 가득 먹어야지. 우와, 다 들어가네, 저기. 얻을래라도 부끄럽지 않은 친구예요. 호우, 왜 날 сам? 하나. 둘. 둘. 2 여덟 개 간다 여덟 개 아우 여덟 개 아우 여덟 개 여덟 개 아우 여덟 캘리카 언니 빨리 두 송 가져 오케이 도땅 도땅 아 윤치의 선발 대단합니다 윤치 하나 와 이걸 먹는다고? 와 9개! 이게 된다고? 9개! 이게 들어가는데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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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라테스 당장 끼고 우리 또 따라해. 라테스 당장 있어야지 잘 먹는 것 같아. 와 참 나. 7점은 들어간 것 같거든요. 고기 계속 넣습니다. 아 10개는 쉽지, 10개. 고기야. 감사합니다. 10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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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 짱네. 아 이거 쉽지. 아니 방금 얼굴 크기만 했어요 쌈이. 사실 야구공을 입에 넣었다가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자 많이 들어갑니다. 아! 아!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? 저 방금 먹었잖아요. 아 이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. 아 몇 갠데. 몇 갠데. 도전! 도전! 야 저게 들어간다고? 고기한테는 괜찮아요. 그냥 먹어. 아니 저게 못 먹는 건 아닌데. 드실 수는 있는데 한 입에. 아! 도전? 응? 오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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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pen님 이길cias 진짜 기획 richtig? 우와. 그렇다. 감사합니다. 인정. 아우.